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월 14일 특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할 건 뭐죠? 동화. 동화인데 혹시 이 사이트를 들어간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간 적이 있으신가요? 저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리틀 박스는 많은 사이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단지 저희 집에 있는 12세 남성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웹사이트 찾아보면 많아요. 어린이용 동화인데 동화들 영상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건 아니고 움직이는 영상은 아니고 화면들이 바뀌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넘어가게 이렇게 하고 잘만 고르면 좋은데 특히 여기는 내용이 컨텐츠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월, 회비 얼마 내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데 드린 많은 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금액이죠. 그런데 오늘 할 거는 이 내용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동화뿐만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컨텐츠, 맥락이 잘 녹아있는 컨텐츠를 구할 수만 있다면 항상 좋은 영어 공부 자료가 되죠. 그 중에 쉽게 접할 수 있고 좀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게 되면 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내용들을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화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여기서는 특강을 하니까 그렇지만 특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따가 음식 서점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아이들 보는 영어 교재 코너 가보면 요즘에 좋은 교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포장 멋지게 하고 광고비 많이 늘어가지고 괜히 비싼 거 이런 거 말고 제일 좋은 것은 음성이 있고 화면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영어 대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또 더 좋은 것은 한국어 좋은 국문 번역문이 있으면 좋아요. 국문 번역문이 있으면 왜 좋은지는 오늘 같이 해보면서 알겠지만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해온 것은 한 장짜리 여기 있잖아요. 국문으로 써놓은 건데 제가 여기 있는 영문을 그대로 들으면서 한국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냐면 좋은 소리하고 컨텐츠가 있으면 먼저 국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어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사용하는 컨텐츠의 내용이 어려우면 아예 안 되겠죠. 본인이 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 영어 공부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눈으로 봐서 이해하는 수준에 비해서 쓰거나 말하는 수준이 훨씬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용을 접할 때 내가 떠듬떠듬이나마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국문을 봤을 때 고르는 것이 처음에는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Red Magic이라는 부분인데 이 사이트 소개를 해보면 여기예요. 애들이 보는 건지 알겠죠. 그런데 잘 보면 의외로 인기 있는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애기 엄마들 초딩 둔 애기 엄마들은 다 아는 애기에는 아니고요. 초딩이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로그인을 했어요. 팝업이 차단되었대요. 여기 보시면 동화나라, 동요나라, 게임나라 이게 다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동화나라 누르면 되는 겁니다. 동화나라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그림하고 나와요. 이 정도인데 지금 이게 수준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건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단계별 분류라고 보이는데 1단계에는 우리나라 한국말도 이제 막 배우다 많은 일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게 총 9단계까지인데 9단계 정도면 MO 수업 듣는 사람들이 받아쓰기 해도 3분의 1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요즘 영어 교육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릴 때 외국에 막 데리고 나가서 면접시 살다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신경 쓴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 중학교 1, 2학년 되면 9단계는 그냥 우리나라 말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어려워요. 들어도. 오늘 가져온 거는 이 중에 6단계입니다. 6단계면 중간에서 조금 높은 거잖아요. 6단계 잘못 봤어요. 5단계구나. 아, 아니구나. 어디 갔냐? 6단. 아닌데. 할 리가 없는데. 아까 제목이 뭐라고요? Red Magic. 한번 쳐볼게 제가. Red Magic.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아, 다시 찾아볼게요. 아니요. 어렵지 않은데. 이거 쉬운 건데. 7단계인가? Red Magic. 전체. 전체. 아, 전체. 검색. 이거 어디 갔냐. 이거. 미치겠다. 없어졌어. 어? 어... 아니에요. 제일 위에 있는 걸로 골랐거든요. 이제 찾기 좋으려고. Red Magic. 6단계. Before Dinner. 아, 이야기별로 골랐구나. 내가. 다시 동화나라 누르고. 자, 여기서 하이리기가 아니라. 아, 이거 맞다. 품소요. 여기 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몇 단계라고 되어있나요? 7단계군요. 아,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 걸 눌러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음, 다시. 여기 있다. Red Magic. Chapter 1. An Urgent Message. 아, 진짜 그럴 듯하죠? 아, 좋아요. 그럼 이제 페이지 바이 페이지를 누르면 한 페이지씩 볼 수 있어요. 첫 페이지입니다. 네. The ancient fortress stood on a craggy, windswept ridge on the western slope of Mount Mystery. Miles of dense, shadowy forest guarded by fearsome creatures separated it from the rest of Magica. Most people had forgotten the fortress was even there. But to those who remembered, it was a reminder of the old times, when Magica was not the peaceful place it was now. 네 여기까지가 첫 페이지예요. 이걸 누르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가요? 괜찮죠? 그리고 난이도 어떤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SO에 비해서 SO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말할 수 있다면 네이티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이티브라는 게 사실 종류가 다르다는 4살도 네이티브인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 정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매우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걸 초등들이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요? 여기는 한 국문 번역이 없어요. 유일한 단점이라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제가 볼드체인 부분 있죠? 특히나 볼드체인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걸 같이 들어보면서 내용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이 영작한 것과 비교를 해서 자기감이 들도록 하고 이게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 이거 mp3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특강 동영상란에 같이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mp3 다운받고 이 영상을 다시 봐서 완전히 숙제해서 단어 정리할 건 단어 정리하시고 또 이거 다 어떻게 할까요? 외워야죠. 그럼 다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문으로 된 걸 보세요.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 뭐라고 했나 봅시다. 그 오래된 성곽은 미스터리 산에 산 이름의 미스터리가 미스터리 산의 서쪽 경사면에 있는 험준하고 바람이 부는 산등성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그렇죠. 일단 시작이 좋았어요. 역시 그 이제 엘리트에 등극한 우리 이제 박조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The old castle set on 아 좋아요. set on 일단 시작 좋죠. 이게 금방 sit on이라는 표현이 떠올랐다는 것은 이런 비슷한 맥락을 본 적이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국문이 이렇게 있으면 영어로 정해져 있나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아니죠? 100명이 번역하면 100개의 번역이 존재할 뿐이에요. 물론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 매겨지겠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게 번역 영어로 쓸 수 있냐는 건데 제가 set on까지만 했어요. 그럼 끝났나요? The old castle set on set on the 어 좋아. edge 와요. set on the edge edge of the hill이요? 아 네. 여기서는 좀 걸리기 시작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of Mr. Martin 일단 이 동사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썼는지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고 이거 동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딱 멈춰놓고 그리고 나서 실제 내용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 나는 이렇게 썼는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멋지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뒤집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내용을 보고 나서 어 이런 뜻이구나 내가 받아들이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면 능동적으로 국문을 보고 쉬운 국문을 보고 내가 영어로 바꿔온 다음에 원래 영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내 생각이 이렇게 짧구나 생각이 짧다기보다는 내 언어가 이렇게 짧구나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더 뇌리에 박혀서 내가 써먹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방법이죠. 우리가 했던 방법하고는 들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 mp3 파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스튜런이라고 했죠. 지금 정민씨가 했던 거랑 비슷했죠. 어디에 이 성곽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할 때 there was 이게 아니라 뭐 is 이게 아니라 stand on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여러분 좋은 표현 하나 배운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런도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성곽을 뭐라고 했나요? The ancient fortress stood on a craggy windswept D 그리고 대본은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만들어야 돼요. 물론 제가 다 스치겠지만 ancient fortress stood on 어디에 있나 보게 그리고 fortress이 뭔가요? fortress 요새 성곽 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쌍별까지 쌍달 금달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만 fortress 포트리스 그 포트리스가 요 포트리스입니다. 달 달이 달이 제일 높은 게 뭔가요? 그냥 달이에요? 아니 달도 은달 동달 은달 금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위가 순장인가 뭔가요? 관 관 그렇지요. 관 전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선호하는 건 빨콩 캐논 캐논 나 여기 지금 포트리스 중독자들이 있어 지금 자 포트리스는 느낌이 어떠냐면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런 느낌은 없죠. 근데 이게 stood on the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 다음에 The ancient fortress stood on a craggy windswept ridge on the western slope of mountain Ridge on the western slope of of mountain mystery 이렇게 쓴 거죠. 보세요. 이제 crag이라는 말이 나는데 crag이 하면 아주 이렇게 산을 오를 때 그냥 경사면도 아주 되게 높고 돌도 많고 이런 걸 crag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산을 오르는데 막 돌도 많고 험준한 험한 산이라고 해야죠. 올라갈 때 힘들고 그걸 crag이라고 해요. crag이 crag이 windswept라고 했는데 sweep하고 wind하고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바람이 부르는 항상 바람을 막고 있는 이런 말인 거죠. ridge가 어딜까요? ridge 산등성이 우리 몸에서도 ridge가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걸 ridge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코가 물론 제 거는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게 ridge예요. 산에 있는 부분 여기 이걸 ridg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rag이 windswept ridge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경사면에 서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리시고 그런데 그게 어디 있냐? on the western slope이라고 슬롭은 또 경사면이에요. 슬롭은 꼭 산에 쓰는 게 아니라 경사가 진 곳은 다 슬롭이라고 할 수 있어요. mountain mystery의 서쪽 부분에 있는 경사면에 여기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craggy windswept ridge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못 썼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런 단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항상 어휘가 문제라는 거예요. craggy windswept ridge 그 다음에 보면 끔찍한 괴물들이 지키는 몇 마리에 걸쳐 펼쳐져 있는 빽빽하고 햇빛 철곤 들지 않는 숲 때문에 성은 매지카의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 중에 정말 힘든 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왜냐하면 지금 쓴 것처럼 어떠한 mountain 이렇게 쓸 때 형용사의 사용 용도나 형용사의 수준을 보면 이 사람의 말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어 모른다고 치고 일단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문장을 해봐요. 끔찍한 괴물들이 지키는 몇 마리에 걸쳐있는 펼쳐져 있는 빽빽하고 햇빛 철곤 들지 않는 숲 때문에 성은 매지카의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모르시고 동서를 모르실지만 골라보세요. 어떻게 어떤 게 주어? 성 성이 주어군요. 그 다음에 차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뭐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어있다 라고 할 때 때문에 하면 뭐 떠오르세요? 비커즈가 떠오르죠. 때문에라는 말을 보면 비커즈가 떠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영어는 그거에 의해서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고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보세요. 의미상 보면 이게 숲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해가 이쪽으로 비춰야 되는데 성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햇빛이 안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오르는 동서에 있어야 되는데 블락 좋아요. 블락. 그러면 주어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숲을 주어로 쓰라는 거예요. 보통 상황을 설명할 때 이것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는 이렇지 않아요. 이것이 얘를 막고 있다라고 하지. 블락 말고 다른 거 뭐 없을까요? 킵 쓸 수 있죠. 킵. 킵을 써가지고 뒤에다가 킵 이 요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라도 이런 모양이라도 맞춰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형용사 중에 비슷한 거 떠오르는 거라도 써보는 거예요. 그러기 나서 이 사람 걸 써보면 어 이런 상황에서 난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걸 썼구나 라고 하면 기억이 훨씬 더 달라겠죠. 동화 공부한 방법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했나?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miles of dense 그 다음에 댄스까지는 끝났어요? miles of dense shadowy forest 이렇게 얘기했네요. miles of dense shadowy forest 쭉 이렇게 이렇게 보면 몇 마일을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댄스 했으니까 빽빽하게 들어찬 거죠. 그리고 shadowy 한 번 보겠어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shadow에서 나온 말이죠. 높으니까 그늘이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forest가 miles of dense shadowy forest guarded by fearsome creatures 이번엔 guarded by fearsome creatures 이것이 separated from 동서는 동서는 뭘 쓴 거예요? 동서는 뭘 쓴 거예요? 이것이 얘를 나눠 놓고 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이것 때문에 얘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쓴 거죠. 우리는 이것이 얘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miles of dense shadowy forest guarded by fearsome creatures separated it from the rest of magic of separated it from the rest of magical 매지카는 여기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면 guarded by 라고 했으니까 아주 끔찍하게 생긴 생명체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forest가 이 성을 separated it 뭐로부터 분리시켰어요? from the rest of magical 전체 매지카는 동네에 있는데 얘는 나머지 매지카로부터 구분을 지어놨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잘 떠오르지 않아요. the rest of magical 이거 S1과 M1과서 했었는데 rest라는 거 나 너 평생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평생 동안 너 버려주세요. all your life인가요? for the rest of your life죠? 왜 rest라는 말이 우리말로 안 떠오르냐면 너 평생 동안이라고 하면 나머지 평생이라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평생이라고 하지. 그럼 우리가 너 평생 동안이라고 할 때 당연히 지금 얘가 27살이야? 그럼 지난 27년도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니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27년부터는 죽을 때까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그게 습관적으로 the rest of 이렇게 하는 게 입에 붙어있단 말인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이기려면 전 세계를 이기려면 뭐 반도체를 살려야 됩니다. 그럼 전 세계를 이긴다고 전 세계 뭐예요? the whole world인가요? 아니 the rest of the world이죠.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이다. 이럴 때 전 세계는. 그런데 the whole world이죠. 왜?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한국도 포함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전 세계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rest를 쓰는 것하고 그냥 whole world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그러면 사람들 whole, entire 이렇게 쓰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영어로 쓸 때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the rest of the world 라는 말하고 the whole world 라는 말이 당연히 다른 말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네만 여기 있고 나머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을 할 때는 이것 때문에 매지카의 마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the rest of the magic 라는 말이 떠오르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아 그래 난 정말 못 쓰겠구나 라는 것도 금방 잘 안 다가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떠올랐지. The rest of the magic 하면 매지카의 나머지 분야를 그냥 알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혼자 하다 보면 아 우리말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조금씩 조금씩 느낍니다. 그래서 전에는 같은 내용을 봐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었다면 이제 영어 능력이 조금씩 늘면서 이게 익숙해지면 내가 가져가는 게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어 실력은 이렇게 늘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한번 보세요. 다시 안 보고 들을 수 들어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삼각이 그곳에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영어로 한번 여러분 쪄 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삼각이 그곳에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자 빨리 지금 미국인 지루해 죽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좀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박정민 씨가 혼자서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 좀 해보세요. Most 좋아요. Most people forgot 그 다음에 Yes, of course you. I'm talking to you. Okay, come on. Even The castle was there. Okay. 이 국물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 들어보고 이 자괴감을 느껴보는 거죠. Guarded by fierce Separated it from the rest of magic of Most people had forgotten The fortress was even there. 뭐가 달랐어요? 제일 많이 다른 거 Even의 위치가 다르죠. Most people had forgotten The fortress was even there. 어디 있어요? Even이 The fortress was even there. 근데 보세요. Even 알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심지어.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시간을 줬는데도 Even의 위치를 못 맞출까요? 쓸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Most people had forgotten The fortress was even there. Most people have forgotten 이고요. 완료 시절에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네 개 중에 구분할 줄은 알지만 쓰라고 하면 못 쓰죠. 그 다음에 The fortress Was Even there.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아무리 이분의 위치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딱 들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돌아서가 하루만 지나면 이걸 입에 안 붙으면 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게 있는 것도 몰랐네. 이런 말 The fortress was even there. 이렇게 했어요. Most people had forgotten The fortress was even there. 네 그 다음에 하지만 옛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곽은 매지카가 지금처럼 평안한 곳이 아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걸 떠올리게 하는 존재? 그렇죠. 그게 떠올라야죠. 이게 딱 떠올라야죠. 이걸 보면 아 그때가 생각난다. It was a reminder.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그 시작을 어떻게 했나 들어보세요. But to those who remembered it was But to those who remembered 대부분은 까먹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But to those who remembered 했단 말이에요. But to those who remembered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냐. But to those who remembered it was a reminder of the old times. It was a reminder of the old time. 그 과거 올타임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이었다. 라는 거죠. Reminder라는 단어예요. 근데 올타임이라고 나왔으면 당연히 뭐라고 연결되어야 될까요? when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It was a reminder of the old times. When magic was not the peaceful place it was now. When magic was not the peaceful place it was now. 여러분이 썼으면 특히나 어디가 금방 안 닿아요. It was now 문이죠. 지금은 peaceful place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Magical was not the peaceful place it was now. 그게 무슨 말일까요? 1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압구정도 간 거예요. 칼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다. 지금은 예쁜데 1년 전에는 예쁘지 않았다는 얘기를 쓰려요. She was not a pretty girl. 근데 she is a pretty girl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걸린 거죠. She was not a pretty girl. She is. 지금 그런 pretty girl이 전에는 아니었다. 근데 구분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는데 쓸 수 있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She is not a pretty girl. She is now a year ago. 이렇게 똑같아요. Magical was not the peaceful place it was now. 그럼 지금은 어떤 곳이에요? Peaceful place인 거죠. 근데 과거에 지금처럼 peaceful place가 아니었던 그런 때였던 과거 시절을 기억나게 해주는 어떤 물건이었다는 거죠. 이 선거기. 이제 알았어요. 다 외워버리면 돼요. It was a reminder of the old times when Magical was not the peaceful place it was now. 네 좋아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국문으로. 아 반짝이는 앰버 색깔 눈을 가진 으스스한 얼굴을 가진 남자가 숲을 내려보고 있는 창문에 서있으면 조금 지격됐네 이거는. 얘네들은 눈빛을 얘기할 때 앰버 빛깔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눈빛이 앰버 빛깔일 수 있죠. 앰버. 앰버 뭔가요? 앰버. 어떤가요? 호박. 뭐라고요? 아 불꽃색 오케이 호박은 보석 이름이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펌킷 말고 이게 나무 진액 송진이나 이런 나무 진액이 오랜 세월에 막 뭐 5천년 만년 2만년에 걸쳐서 계속 굳게 되면은 그게 반짝반짝하는 그 정말 호박 색깔을 나타내는 그 노르스름 노란듯 예쁜 색깔 그런 어떤 보석이 있는데 그걸 앰버라고 한다고요. 근데 고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파리 같은 곤충이 들어가가지고 굳게 되면은 그걸 아주 중요한 고고학자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앰버라서 색깔을 할 때 앰버 색깔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눈을 가진 으스스한 얼굴 으스스한 얼굴을 번역하기 참 어려웠는데 들어보세요. 으스스한 얼굴 으스스한 얼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건트 하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산행을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7일 동안 산을 헤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구조돼서 왔어요. 가족의 품에 들어서. 가족이 7만원 이상을 봤는데 이 사람 얼굴이 어떨까요? 우리말로. 헬스 또. 피고리 상적. 오케이 좋아요. 피고리 상적. 딱 보면 진짜 귀신처럼. 초췌. 이런 거 있죠? 피고리 상적. 초췌. 귀신처럼 보이. 이런 게 건트한 거죠. 얼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아까 건트 봤었잖아요. 아이고 어디 갔냐. 이 사람이 건트맨인 거예요.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창문이 뭐예요? 들어보세요. 창문에 서 있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건 둘 중에 사실 중의적인 문장이에요. 윈도우가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사진을 보니 지금 이거를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그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ember eye를 가진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창가에 서 있는 게 어디냐. stood at a high window. S이에요. at. at 설명했었죠. at은 제일 광범위한 전지사라고. stood in front of a high window가 아니라 at a high window는 창 근처인 거예요.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서서 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아래 아래 숲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staring down the forest. staring down the forest인 거예요. 그런데 stare라는 단어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운동하러 갔다 왔어요. 운동하러 갔다 왔는데 머리 아무것도 안 발라가지고 바보 같은 머리를 하고 왔어요. 머리 날리고 해가지고 오는 길에 또 그때 왔더니 이제 이혜영 씨가 계속 이렇게 stare 하고 있는 거죠. 이게 stare예요. 이건 stare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머리를 왜 미친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보면 쭉 쭉 계속 보고 있는 거라고요. staring down the forest.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가운 사람과 글리더링 앰버의 눈을 스토어 하이 윈도우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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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써나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킁킁대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트롤 한 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뒤에서 킁킁 그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돌아봤더니 트롤 한 놈이 있었다. 트롤 아시죠? 트롤 그 서양의 이제 동화에 나오는 괴물 트롤을 트롤 그래서 저기 악플 다는 사람들 트롤이라고 불러요. 트롤 악플 다는 사람들 트롤이라고 불리고 악플 다는 짓을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그거 자주 나와요. 우리도 악플러 이렇게 하잖아요. 악플러 하니까 뭐 배드 리플라이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완전 큰 글씨예요. 진짜 막 그 사람들이 막 투옥 시켜야 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 그러면 써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면 될까요? 킁킁대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킁킁대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어떻게 써요? The toy noise turned him around 아 좋아. 근데 킁킁대는 소리는 그건 못하고 오케이 킁킁대는 소리가 괴물이 되는 소리는 이런 소리 이거를 뭐라고 해요? 그런트라고 하는 그런트요. 아 근데 그런트 아으셨나요? 해리포터에서 나오고 이렇게 떠오르는 게 좋은 거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그런 소리 근데 지금 떠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트롤이 내는 소리 트롤이 내는 소리 막 괴물이 내는 소리는 그런트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트 turns around 좋아요. 이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또 다른 거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지금 언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뭘 모르면 안 할 거예요. 말 말해야 되는데 미국인 보고 있어요. 어떻게 커리스 텐션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이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커리스 텐션이 아니죠. looked back 아니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이게 한국말이라든지 이런 구문에 지금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구문에 얽매이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을 보라고 하면 흥된 소리가 났다면 아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났다 머릿속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막 묶여 있는 거예요. 사슬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상황을 그냥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봤더니 그 사람이 뒤에서 흥된 소리가 아니라 애가 딱 물어봤어. 어? 여기 트롤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아 좋아 He heard a weird noise and looked back 좋은 시도였어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일단 얽매이지 않았죠. 문장이 물론 수정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아주 좋은 시도였어요. He heard a weird noise and looked back 근데 there was a troll 문장이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연결만 더 좋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면은 지금 이런 경우야말로 배울 게 많아요. 왜냐면 근처는 가까워요. 뭐라고 시작했어요? He heard a grunt 라고 했죠. He heard a grunt 근데 만약에 He heard a grunt 이런 동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국문번역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왜 대역본 영안 대역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국문번역본이 뭐라고 나왔겠냐고요. 그는 꿀꿀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그럼 그는 꿀꿀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영어로 바꿔보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우리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는 꿀꿀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나요? 소리가 나와서 돌아봤다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영문을 보고 영문을 최대한 무시하고 그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국문으로 그러니까 좋은 국문이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진짜 한국말 같은 거 그는 꿀꿀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그의 얼굴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나타남으로 인해 빨갛게 변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거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his face was turned red by the appearance of hum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썼네 이런 거란 말 이게 잘 쓴 건가요? 우리말로 그게 안 떠오르는데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소리가 나와서 쳐다봤다라는 걸 이렇게 he heard a noise 여기서는 he heard a grunt 라고 한 거죠. he heard a grunt and turned to see that a troll had entered he heard a grunt and turned to see that a troll had entered he heard a grunt and turned to see that a troll had entered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부분이 달랐나요? 지금 쓰신 거하고 grunt 는 얘기했고 모른다 하다 치고 turned and saw 라고 안아보라 했어요. turn to see 라고 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돌아봤더니 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럼 turned and saw 가 아니라 turn to see 인 겁니다. 설마 이걸 보기 위해 돌아봤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못 쓰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a troll had entered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돌아선 거가 과거인가요? 트롤 더 과거인가요? 트롤 들어온 게 더 과거인가요? 트롤 들어온 거죠. 이미 들어와 있었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a troll had entered 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자 잘 못 맞춘단 말이에요. 과거와료 아무리 배우면 뭐해. 쓰라고 하면 이것도 못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얼마나 많은 거품이냐는 거예요. 정말 영어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거품이냐는 거지. 이것도 못하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야? 누가 한 말이에요? 예 너한테맨이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잘 보세요. 남자가 되게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What brought you here? 좋은 시조였어요. 괜찮아요. What brought you here? 그런데 퉁명스러운 거 치고는 단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What brought you here? What the heck? 퉁명스러운 게 아니라 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조로 한 말. 더 쉬운 말. 그냥 항상 이 상황에서 그냥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What? What? 그러면 퉁명스럽게 물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물었다 퉁명스럽게 그렇게 할 건가요? 그가 퉁명스러운 게 네 저번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라고 했어요? 좀 실망했죠?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아니면 스스로에게 What is it? 뭐야? What is it? 이 말 자체가 느낌이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정미씨가 되게 자주 들어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욱더 그러면 제가 What is it?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와? 이런 얘기예요. 농담이에요. 알죠? 또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둘라. What is it? 한 다음에 풍경스럽게 들어오고 What is it? The man demanded What is it? The man demanded 어... 좀 생소한 부분이 어딘가요? 드멘드죠. 여러분 드멘드 뭐라고 해왔어요? 요구하다. 무슨 일이야? 남자가 요구했습니다. 헐... 절대 못 쓰겠죠, 이거. 드멘드라는 얘기는 빨리 대답해!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요구하다가 아니라는 거지. 드멘드 이런 드멘드 절대 못 쓰겠죠, 그러면. 아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야. The man demanded 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딕테이션 하셨어요? 딕테이션 하셨어요? Mr. Han demanded 이런 느낌인 거죠. What is it? The man demanded 트롤 그런트 소리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트 소리. The troll 그런트 소리. The troll 그런트 소리. 이라고 했어요. 트롤이 다시 킁킁됐다. 그러더니 마술 같은 연기가 트롤 위로 피어올라 징그럽게 생긴 트롤 이빨이 음식을 마구 먹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술 같은 연기가 트롤 위로 피어올랐다.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요? Come up smoke went up 오케이 went up 좋아요. Why not? 근데 smoke 연기가 smoke 피어올랐다. 그러면 마술 같은 연기 Magical smoke went up 오케이 또 다른 짓도 없나요? 다른 거 went up 그리고 뭐 위로 피어올라 징그럽게 생긴 트롤 이빨이 음식을 마구 먹는 모습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딱 올라와 가지고 연기가 딱 화면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을 화면을 딱 보니까 트롤이 막 먹는 장면이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 먹고 싶다, 밥을 달라 이런 얘기를 말을 못하니까 연기를 피워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My smoke went up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문장을 아예 못 만드니까 트롤 지금 그렇게 트롤 이빨이 음식을 마구 먹고 있다.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예요. Devour 좋아요. Devour 좋은데 지금 이게 레벨 6에서 7,7에서 그런 건 안 나왔을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좀 그래픽한 거 그 그림을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게 훨씬 쉬운 표현이 있어요.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입 베어물었습니다. 네, 그냥 바잇 말고 Take a bite Take a bite Take a bite이 SOS에서 했잖아요. 한입 베어문 거죠. 근데 그 한입 베어문 거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죠. 빵,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팥빵 단팥빵을 어떻게 먹어요? 제가 이렇게 먹으면은 와구와구 와구와구 이렇게 먹으면은 이 단팥빵을 먹은 걸 이렇게 딱 빼면 어떻게 되나요? 안에 안에 쑥 들어가죠. 그래서 뭐라고 했나 들어보세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 위로 올랐어요. Rose above him 했어요. 뭐 그런 연기, 그걸 뭐라고 했어요? A puff of magic energy 쓴 거예요. Why not? 퍼프가 무슨 뜻이에요? 퍼프, 담배 피울 때 한 모금 뻗금 하는 것도 퍼프잖아요. 그게 연기에 피어오르는 걸 퍼프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A puff of magic energy라고 이게 머리로 피어올랐다. Rose above him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썼나 보니? A puff of magic energy rose above him showing a rough image of ugly troll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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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earing into food showing a rough image of ugly troll teeth showing a rough image of ugly troll teeth tearing into food 네, 이렇게 했어요. 올라왔는데 그게 그걸로 변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turned into 굳이 쓸 필요 없이 showing a rough image rough image이 있는 이유는 깔끔하게 HD 화면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showing a rough image of ugly troll teeth 근데 teeth가 뭐하고 있었어요? tear into food tear 막 막 뜯는 걸 tear라고 한단 말이에요. eat into eat into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먹을 때 이렇게 먹죠. 그럼 음식 안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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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인트예요. tear into 하면 어떤 거예요? 느낌 더 사는 거지.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 장면 많이 있잖아요. 개들이 자기 밥그릇이 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냥 막 다 먹고 나면 여기 다 묻잖아요. 이렇게 하고 7살짜리 집에 7세 여성 그 짜장면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짜장면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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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을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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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 이거죠? 이게 tear into 하는 거라고요. 그 장면을 tear into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연결도 어때요? showing a rough image of ugly troll teeth 개나가 뭐하고 있어요? tear into food 라고 하고 장면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and turned to see that a troll had entered. what is it? the man demanded. the troll grunt it again. a puff of magic energy rose above him. showing a rough image of ugly troll teeth tearing into food.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장면인 거예요. 어때요? 그림이 있으니까 훨씬 잘 다가오죠. 그 다음에 아 트롤들이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트롤들이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트롤들이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남자가. 뭐라고 할 거예요?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 좀 더 써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stay long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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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잌이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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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쉬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Wait more. 그게 아니라 쉬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할까요? 배 터져야 될까요? 영어로? 배 터트릴까요? You'll be stuffed. 좋아요. Stuffed라는 말도 좋고. 또 다른 거. 팩트. 너무 이렇게 그 장면을 너무 이렇게 떠올려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배 터지게 먹는다라는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해보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 배 터지게 먹고 싶어. I want to eat a lot. 이렇게 하고 끝났겠죠. 기껏해 조금 단어 달라지고. 뭐라고 했나 보세요? 어떻게 달라졌나? The man said But soon you'll have all the food you want. But soon you'll have all the food you want.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러면은 You'll have all the food you want. 어려운 문장인가요? 안 어려운 문장이죠? You'll have all the food you want.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 어 저 상담 좀 하려고 왔는데 저한테 와서 네 네 앉으세요. 어떤 거 있어요?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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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어떤 강의가 있어요? 아 네 그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 이제 못 들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강의 추천해 주세요. 네 네 SO 교재 있으면 좀 좋으세요. 네 여기 아 이런 사람들 여러지 있었어요. 지금까지 끝내 나갈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아 아 이거 어디 뭐 뭐를 쓰는 거예요? 뭐 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왔겠지. But soon you'll have all the food you want. 네가 원하는 모든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래 쉽구만 이럴 수 있겠죠? 배 터지게 먹는다 영어를 하라면 못 할 거면서 you'll have all the food you want. 쉽지 않아요. 절대 우리 입에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방 중앙에 있는 장치로 장치라고 했는데 이걸 쓰기가 애매했어요. 컨트랍션이라는 말이에요. 컨트랍션 컨트랍션은 여기에 장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도 컨트랍션이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했다보면 자기 일하기 편하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기다가 옆에 뭐 하나 딱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포스트잇 붙이기 뭐 붙이기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 이것도 하나에 컨트랍션이 될 수 있어요. 좀 능력자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여기다 딱 놓고 나서 연필꽂이 겸 뭐 겸 뭐 다 만들었어. 그럼 자기만의 컨트랍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컨트랍션은 뭐냐면 가운데 있는 컨트랍션 보이시죠? 뭐라고 했어요? 이쪽에 창가에 있다가 방 중앙에 있는 컨트랍션 쪽으로 걸어갔다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He stepped over to 라고 했죠? 왜 step to 라는 말을 stepped over to 는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왜 그렇잖아요? come over for dinner tonight 이거 SOS 많이 했죠? 그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over가 들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step to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이런 뜻이라면 그 사람은 서서히 그쪽으로 발을 옮겨갔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되면 이게 그런 느낌이 없어져요. He stepped over to the contraption 컨트랍션 어디 있었어요? In the center of the room 이렇게 한 거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But soon you'll have all the food you want. He stepped over to the contraption in the center of the room.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He stepped over to the contraption in the center of the room. He stepped over to the contraption in the center of the room.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He finished building it moments ago.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He finished building it. Moments ago. 바로 좀 전에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어떤 장치를 He finished building it moments ago. He finished building it moments ago.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을 볼까요? 장치에는 많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기억했을 수 있었습니다. It was a mishmash of many things. It was a mishmash of many things. 좀 특이해 보인 단어? Mishmash.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막 붙여놓은 걸 Mishmash이라고 합니다. 많은 게 붙여있었는데 그럼 붙어있는 건 이제 용의 뭐 용의 비늘 뭐 이런 게 나와요. Dragon bones and scales Dragon bones 용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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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scale scale 비늘 뱀 뱀 그 거죽에 있는 비늘 붕어 비늘 이런 거요. 이번에는 leather bound books leather bound가 뭘까요? 표지가 가죽으로 된 거 표지가 가죽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사용하시면 돼요. 가죽 정장 이러잖아요. 이렇게 된 거 가죽으로 된 거 leather bound books 이게 그 다음에 또 뭐였었죠? 예를 들면 목사고 미지의 동굴 The cave of the unknown이라는 건 여기서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동굴의 이름이에요 Stones gathered from the cave of the unknown and more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는데 돌인데 어디서 난 거예요? Cave of the unknown에서 모아온 와진 돌인 거예요 and more 그거 말고도 여러 개가 붙어있었어요 거기 끝났어요 이제 어딨나요? 잡동산이 더미 위에는 오래된 두개골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하얗게 배려할 지도 있었다 잡동산 위에는 두개골이 있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SOS 오늘도 했는데 안 떠올면 뭐 어떻게 그러면 박스 안에 손가락 하나 들어있었다 In the box with a finger 했잖아요 여기 위에는 이게 있었다 On top of it 모아서 사면 되잖아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장면을 어디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어디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어떤 영어로 막 이거저거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한 번 나오거든요 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모르겠다 라고 하거나 어 잠깐만 생각날 수도 있고 왜냐면 외웠는데 얼마 지도 않았을 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떠올리면 내 입에 자꾸 붙는다고요 영어로 생각해보는 걸 게을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내가 생각해봐서 그 생각에 이 영어를 내가 넣어서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은 알고 있는 게 다 죽어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영어를 쓰라고 하잖아요 정말 막 울고 싶어 진짜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6개월이 지났어요 상담하러 선생님 말이 잘 안 나 당연히 안 나오지 맨날 안 쓰더만 네이버 카페에다가 주말 그리기에도 연습도 안 하고 오늘 안 했다고 막 죄송하니 뭐 이러기만 하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뭐 늘기 바래 안 넣는 거 안 넣는다고 왜 화를 내고 그러냐 그때 이거였어요 저기 베리 꼭대기래 베리 꼭대기 여기 꼭대기에는 아주 오래된 인간의 두개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At the very top of the pile was an ancient human skull 근데 지금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 스컬이 하얗게 표백 그러니까 변해지는 거죠 표백 표백이어야 돼 뭐 락스 뿌렸나 At the very top of the pile was an ancient human skull bleached white by time Bleach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브릿지 네 브릿지 했다 그럴 땐 브릿지 그 브릿지 맞죠 여기 이게 블리치죠 블리치가 아니라 블리치드와이트 하면 하얀색으로 탈색된 거예요 하얀색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뭣 때문에 바이 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얀색으로 변한 거예요 블리치드와이트 바이 타임 한 거죠 블리치드와이트 바이 타임 자 그 다음에 남자는 두 손을 비벗다 어떻게 할까요 러브 좋아요 러브 어떻게 그러면 더 맨 러브 디스 앤스 러브 디스 앤스 이것도 러브 디스 앤스지 이것도 이거 해요 지금 이거 이게 러브 디스 앤스인데 이거 말고 이렇게 했다니까 투게더 해 투게더 러브 디스 앤스 투게더지 이게 같이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가 나는 그녀와 함께 결혼했다 이러니까 I'm married with her 투게더 이러더라고요 그럼 결혼식장이 두 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딴 남자랑 결혼하고 나도 그 딴 남자랑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엉뚱하게 투게더 쓰지 말고 이거는 투게더 진 거지 그 다음에 두개골의 눈부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그쵸 프리스 앤스 오버 좋아요 프리스 앤스 오버 눈 아이스 아니 두개골인데 어떻게 아이가 있어요 아이 에어리야 할까요 아이 에어리야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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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시옷인가요? 소켓 소켓 넣는 구멍 소켓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스컬을 보면 안에 이렇게 텅 비어있잖아요 눈 들어가는 자리 거기를 아이스 아켓이라고 아이스 아켓 그러면 이제 아이스 아켓 위에다가 손을 탁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다시 보면은 의미가 금방 다가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and place them over the skulls over the skulls I suck place에 딱 붙인다 풋도 좋아요 place them over the skulls I suck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The machine shuttered to life and 여기는 뒤에는 그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특강이 길어진 것 같아요 예상보다 지금 벌락한 것 같아요 아 됐다 동화를 그래서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면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이런 강의가 자주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내 수준에 맞는 좋은 재미있는 동화 내용하고 장면이 있으면 좋고 소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좋은 공문 번역문이 있으면 이게 제일 어렵죠 그걸 가지고 내가 영어를 써보고 바꿔보고 하는 걸 미리 반드시 거친 다음에 그걸 다시 들어보면서 내가 쓴 거랑 비교해 봐서 참 다르구나 라는 거에서 느끼라는 거죠 물론 이걸 지금 우리 SO나 MO 같은 정규 수업에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하고 있죠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단문영작 SO에서는 꼭 해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해 본 거하고 이걸 비교해 비교를 해본 것하고 그냥 앞에서 얘기해 준 거 듣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라고 그리고 MO에서는 뭐예요 단문영작하고 한양번역을 따로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고 영어를 써보라고 하는 의미를 반드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외우는 건 맨날 하고 있어 하루에 막 7시간씩 외우기만 하고 있어 그게 오래 걸리니까 잘 안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쓰는 건 안 써 그럼 그건 뭐냐면은 정말 제가 100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데 반도 못 가져가는 거라고요 이걸 내가 생각해 보는 연습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에 죽은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받아쓰기 목적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듣는 거를 계속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게 목적이지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를 이용할 때도 능동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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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lege